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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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쌤아빠가 너무 잘한다. 진짜. 야, 이걸 참아. 아빠, 코도 못 맞네. 아니, 밀랍 인형처럼 너무 잘해요. 거기도 좀 좋지 않냐?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? 응. 아빠야, 지금이 기회야. 과자를 통째로. 못 써라, 못 써라. 아니, 이러다가 새로 오빠가 먼저 포기하겠는데요? 가마 갈까? 아, 좋아. 잠깐만, 저거 늦자. 아니, 저거 계속 저렇게 눌러놓고 있으면. 아, 안 돼. 아주 그냥 구만진 차이구나.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요. 시원 먹자. 구만 먹자. 어떡해. 와, 시간이 멈추니까 완전 윌벤져스 세상이네요. 어떻게 문 열어사어. 아, 저거 문 닫아야 되는데. 와, 쌤 아빠가 저것도 참을까? 아, 그렇죠. 와, 이거 잡고 있어. 그렇죠. 이거 정도는 뭐. 어떡해. 와, 우유를 저기에 붓나요? 너무 좋다. 오디야. 너무 좋다. 아이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. 또 어떤 제약도 없으니까. 파티다, 파티. 와, 근데 쌤 아빠 점점 한계에 다 다를 것 같은데. 어? 잠깐만. 아, 힘들어, 힘들어. 그렇지, 아, 힘들어. 약간 기마 자세일 것 같은데. 오오오오오, 자연스러웠다. 아빠,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? 잘못 봤나 보다. 아, 너무 웃긴다. 좋았어.